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열린 제3회 제주곡제 크루즈 포럼에서 김익은 조직위원장이 남북 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보다 중국이, 미국보다 유럽선사가 북한 방문 승인이 수월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 또는 유럽 크루즈선이 남북을 취향토록한 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적 크루즈선이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남북한 동서의 주요 항구를 취향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을 잇는 크루즈 노선이 개설되려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통일부에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관광객과 승무원의 신변안전보장도 확보돼야 합니다. 북한의 크루즈 접안시설도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이 덜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정식 발족한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는 회원사 50곳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팬스타 크루즈를 비롯해 클럽 토마스, 미국 노르웨전 크루즈 라인 등 3곳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